동네 가게 함께 가게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명품죽 공예점입니다. 우리 가게는 40년간 담양을 대표하는 명품죽 공예점입니다.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젓가락과 조리기구, 정전기가 없는 대나무 마사지 빗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고 다시 찾아주시는 제품들입니다. 특히 우리 가게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는 제품은 대나무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패턴이 기본으로 만들어진 차상인데요. 대나무를 얇게 떠서 엮은 채상 기법을 통하여 고급스러운 전통미를 살려 쟁반과 채상까지 응용하여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귀한 제품입니다. 우리 가게는 열처리 채색 방법을 연구하고 실용신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는 온도와 시간에 따라 명암을 표현하고 대나무의 단점인 습기와 존벌레 방지에 탁월한 기능을 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며 가게에서 바로 판매해 마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우리 가게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하다가 실수로 일부 파손 시에 에이스가 됩니다. 오래도록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손님들을 위하여 항상 최고의 대나무 제품을 준비하겠습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명품 주콩회전 많이 찾아주세요.